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세입니다. 네 저는 오늘 빅톤 정규 앨범에 뭐야 빅톤 정규 앨범에 수록될 제 솔로 트랙을 녹음하러 왔고요. 지금 이제 승식이 형이 승식이 형이 왔어요. 저는 왜 왔죠? 승식이 형은 이제 저를 응원하러 왔어요. 저를 응원하라고 하고 이제 제 보컬이 있어서 티칭을 네 어쨌든 어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카페인으로 마실게요. 네 오늘 제 솔로 트랙은 이제 제 솔로 트랙이 형이랑 곡이고 기정이 형이에요. Get it! 안녕 녹음을 해보겠습니다. 아 긴장돼. 박자가 어렵다. 다시 들어갈게. I think I'm 아 늦는다. 바로 들어가야 돼. 네 클릭 한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지금 잠깐만요. 목소리가 제가 제 목소리가 잘 조금 작아요. 네네 알겠습니다. 네네. 아 I think I'm broke up every day 난 이렇게 살고 있어 I think I'm... 네. 네. 처음에 거 내가 해보겠습니다. Q.된다. 뭐가 나요? 형은? 승식은 어때? 들어봤어? 아... 오케이. 그럼 같이 할게요. 사실 이게 약간 랩이 아니라서 랩이면 제가 느낌을 알아서 그냥 제가 하겠는데 약간 그게 송이니까 듣는 사람들 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아요. 이걸로 할까요? 아니면 한 번 더 해볼까요? 한 번 더 해 형? 뭐라는 거야? 안 들려. 한 번 더 해? 승식이 형 지금 뭐라는 거야 손으로? 한 번 더 해? 오케이. 저는 Where is Love 녹음을 끝냈고요. 오랜만에 또 솔로곡 녹음을 하니까 새롭게 또 재밌게 한 것 같고 아주 열심히 썼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저의 앨범 1번부터 13번 트랙까지 다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한수였습니다. 안녕.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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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